사랑하는 비를 타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비를 타고 해서 동현영을 맡게 된 더블에서 오늘의 규정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공익금본 수집 폐쇄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사랑하는 비를 타고 라는 작품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굉장히 설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듣고 바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게 됐는데 당연히 듣던 바와 같이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노래는 가요와 많이 창법도 다르고 이것저것 차별화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선배님들과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배우 동료분들이 있고 너무나도 잘 코칭해주시는 감독님들과 연출들이 계셔서 드럼을 많이 보고 따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선배님들의 모습 보면서 최대한 제가 필요한 것은 많이 캐치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요새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준비했는데 아직은 뭐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미흡하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최대한 열심히 채워나가는 중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서로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